뿜뿜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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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뿜뿜파워 가족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얼굴 보여드립니다 그동안 아 코로나로 격리생활을 하고 있던 제가 드디어 드디어 오늘 분홍이 방에서 보는 라디오로 인사드립니다 뿜컴백 아 근데 말이죠 그냥 돌아온게 아니라 서프라이즈 소식을 하나 갖고 왔죠 아 좀 늦은 나이에 좀 부꺼부꺼하지만 여러분 제가 4월 9일에 결혼을 합니다 아 우리 팬클럽 천재지붐에도 손편지로 소식을 올리고요 기사도 나오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벅찬 감정을 안고 뿜뿜파워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뿜뿜파워 저는 4월 9일에 결혼하는 TJ 뿜이에요 김종선씨가요 붐대 얼굴처럼 봄처럼 셨네요 얼굴이 아주 확 편네 사랑하니까 이뻐지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셨고요 너무나 많은 축하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끝에 드디어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랑이라고 그러나요? 예비신랑 예랑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맘들이 또 붐붐파워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알려주신 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주신 대로 지혜롭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9일부로 붐은 이제 유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6580님 붐대 지금 여자친구랑은 몇 살 차이인가요? 일곱 살 차이가 나죠? 네 일곱 살 차이 89년생이시고 예 저는 82년생이고요 일곱 살 차이가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씨가 연애 이야기 좀 해줘요 왜 학교 다닐 때 이맘때쯤이면 쌤들에게 첫사랑 묻곤 하잖아요 오늘 방송 적고 DJ 연애 이야기 들어봅시다 기댄지 마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좀 이제 앞에 스케줄 하고 와서 좀 메이크업이 돼 있는데 지금 속으론 열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늦은 나이 하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붓고붓고 합니다 붓고붓고 해요 예 결혼 준비 잘하고 계시냐고 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종합검진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9613님 붐대 예비 신부님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래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 이제 마음과 그 다음에 넓은 마음 그리고 저를 좀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랑이라는 말도 아는 거 보니까 결혼 준비 열심히 하나 하고 있나봐요 붐대 스윗해요 갑자기 예 갑자기 스윗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반파라라님 붐대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의젓해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분홍의 방 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반겨주셔서 더 기운이 나고 너무나 기쁘고 아 참 이 공간 이 시간이 참 나에게 소중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